아 근데 양궁 선수 분이신데 아버님이 대신 신청을 해주셨대요.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양궁 선수를 키우는 아빠입니다. 초등학교 5학년 때 5관왕을 하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시합도 못하고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 때 안산 선수를 보면서 딸아이가 다시 의지를 불태우게 됐다고 합니다. 선수님들은 슬럼프가 오거나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저 자신을 좀 극복한 거는 그냥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약간 자존감을 높여서 나 서브 10개 넣었으면 하나 성공했다. 잘했다. 혼자 좀 작은 성공에 대한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